시키라고 시키라고 누구한테 말한 거냐? 반말인데? 시키라고 누구한테 말한 거냐? 미세경 뭐하냐? 야 사과해 빨리 아는 건 아닌 거잖아 야 우지야 첫 사과해 빨리 강의 뭐야 손 넘었어? 왜 손 넘었나 보니? 방송 중이라고 방송 잠깐 꺼줄까? 어 꺼봐 사과해라 언제거 사과했어 미친놈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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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영혼이 1도 없잖아. 1대에 빡상하냐? 아니 지금 분위기 좋은데 무슨 소리야? 분위기 빡상하니 왜 이렇게 빨라? 피부잖아 피부 이거 안해봤어? 사과할래 개침하자 크롭스 진짜 오 형 진짜 심각하다 형도 개만 흐면서 뭘 한 번 싹 해볼까? 한 번 싹 해보던가 그러면은 한 번 싹 해보던가? 한 번 싹 해보던가? 나는 이제 피하고 바로 이제 카운터 어택 뭔 소리가 나갔어? 한 번 싹 해보던가? 한 번 싹 해보던가? 한 번 싹 해보던가? otro게